가수 B씨가 군복무 중에도 패셔니스타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최근 미국 음악 채널 MTV 사이트에 속한 MTV 스타일이 선정한 최고의 남자 패셔니스타로 선정됐는데요. MTV 측은 B의 군복무 사실을 전하면서 그의 패션 감각과 옷차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사진 속 B씨는 브라운 색상의 베스트와 재킷 등을 매치해서 남다른 패션 센스를 뽐내고 있죠. 정말 패셔니스타답지 않습니까? 이로써 B는 인기 힙합 프로듀서 페럴 윌리엄스와 아이돌스타 저스틴 비범 그리고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 등의 팝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